야 미드 6렘이 6분대에 찍히지? 탑이랑 6,7분이요 그지? 6분대 6분대 찍혀 6분 30초 정도? 응 이거 탑, 바텀 이거 어거지 킹가 할 수도 있는데 어쩌고 저거 어거지로 하겠다는 그런 느낌 베인하고 투패만 잘 자르면 투패는 뭐 제가 계속 쉽게 자를 수 있고 베인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천천하게 그냥 진짜 5대5 딱 바텀에서 안 터지고 5대5 가면은 상대 점화 없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중후반 한타에서 좀 강하거든요 아 근데 베인 지키기 조합이라서 최대한 천천히 가봅시다 올시식이에요 지금 베인 완전 중심 조합이거든요 보니까 베인이 일단 킬만 못 먹으면은 그래도 CS 파밍은 고겸형들 CS 잘 드시니까 쟤네 근데 소락한데 점화가 없어서 어 점화가 하나도 없어 아래쪽에다 형형형형형형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미안한다 이거 아 아 너 뭐하냐 진짜 아 시발 못봤어 오케이 미안해 아 시발 어우 중립본 찾았어 이거 아 큰일 아니었을 때 뒤집뻔했네 아 나 터트릴뻔했네 아 나 터트릴뻔했네 미안하다 이거 어 쉽지 말할게 이거 이거 와드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바텀 아 시발 춥지가 되시퍼냈어 야 아 이거 포션도 없네 와 큰일났다 뭐 그사람은 소락하지 다행이지 지금 아니 소락하러서 다행이네 나락보셨으면 시발 이거 탈주가기여 어 측정할게 진짜로 맨달 잡고싶다 오케이 형 와드 있어요? 야 이거 리시 안해줘도 혼자 먹을 수 있지? 어 뭐 나 와드 없어 아 그 뭐야 포겸이 형 와드 있어요? 와드 있지 저 밖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어디다 박을까 여기다 박아보세요 쉔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네 와 이거 노렸네 아 또 저거 우리한테 또 쓰네 와 이걸로 터트릴라 했네 내가 저메 빼는거거든 저기 내가 더군다나 저메 빠져있어가지고 저메을 잡으려면은 맞지 않냐 저거 드셔야죠 어 저거 드셔야죠 저거 드셔야죠 저거 드셔야죠 저거 드셔야죠 저거 드셔야죠 저거 드셔야죠 저거 렉사이 들어오는데 여기 렉사이 1렙이다 여기 들어온다 렉사이 어디에? 여기 들어왔어요 쇠 텔 썼으니까 와드 받고 피오라 텔 타서 될 것 같긴 한데 나 근데 1렙이 아직 어 나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나 저거로 갔다 Q 맞추셔야 돼 Q 맞추셔야 돼 안 가도 돼 렉사이 좋아 맞아 투명이 좋아 걷다가 Q 쏘세요 오케이 나 그냥 바로 레드로 갈게 아 아 긴장했어 나도 지금 존나 긴장했어 미드 조심해 늑대 우리 거 털어먹고서 미드 찌를 수도 있다 그냥 2대1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땡길게 최대한 땡길게 한 탈 쓴거야 근데 야 이거 땡겨진다니까 그냥 키에서 안 건들게 딜교해서 딜교해도 안 죽거든요 응 한 대라도 때리면 무조건 때리세요 그냥 들어오면 요식으로 해 나이스하지 어 잠시만요 뭐야 빠져야 되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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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받아먹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잘해야 된다 네 네 어 집중하자 나이스 좋구요 아주 좋구요 오케이 아이씨 못 때려던겨 야 때릴 수 있어 이거? 아이씨 못 때려줘 못 때려줘? 베인님 계속 져봐가지고 아이씨 나 집중 좀 할게 아 나 너무 긴장했어 아까 연습했던 대로 안 돼 형님이 맞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 너 왜 뒤에 살아있어 그 뭐야 방금 동아 플래시 사라졌잖아 때릴게 알겠어 알겠어 방금 그 동아 플래시 빠졌잖아 네 네 3타 맞고 딜기 해버리기 네 아 자 슝하자 진짜 아 시바 저 텔로 바로 올거에요 오케이 내가 힐 빼 좀 빼놓을게 오케이 체스 먹게 좋게 났어 아이씨 이거 무난하게 반반 가자 아 우왕청시몬이라도 나 뭘 걸 그랬나 아 진나 장난하네 진짜 야 이거 혹시 라인프리징 한번 풀어주고 할 수 있냐 이브라 네 아 라인프리징 라인프리징을 할 수 있어요 아 라인프리징 풀어주고 할 수 없어 지금 풀어주고만 가면 좋은데 이거 와야되는데 아 지금 긴장해도 10 많이 놓쳐가지고 이거 밀고 집가서 요놈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탑 EDS라면 계속 벌려볼게 그냥 넥사이 탑 못오니까 어차피 야 와도 EDS 안되니까 형글 지금 딴데 봐주느라 지금 못와요 아 왜 이렇게 긴장했지 진짜 바텀 어쨌든 근데 지금 사라야돼 어 어 이거 사릴게 이거 플래시로 호응할 수 있어가지고 야 미드 6렙이나 탑 6렙 때문에 좀 알려줘 인지 좀 해줘 어 네 아 나 진짜 존나 긴장했나보다 진짜 근데 스펙 미아라서 이거 스펙 방금 피 별로 없었나 네 야 중인아 갔다오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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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야죠 이거 미드 갱 올 것 같은데 저 불 빠져서 탑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 밀고 가야돼요 탑일 것 같은데 이거 유선아 또 프링 잡으려나 지금? 프링 잡아요 무조건 프링 잡아요 무조건 탑 있어?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잠시만요 특패 6렙이에요 특패 6렙인지 하고 특패 노플이요 여기 언제 돼? 너 이거 언제 돼? 근데 봇도 아니 봇도 아니 봇도 이거 조심해봐라 그냥 집 가자 그냥 가자 그냥 이거 프리징 안 풀어주면은 이게 무한 프리징이어가지고 형 광해검이야 이거 어떻게 해봐 네 잠시만요 이거 근데 이거 특패 와도 괜찮아 응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드 형 노플이에요 응 이제 좀 봐주세요 이거 템을 이거 템을 뭐하냐 CS를 와 CS 2배 차이나 야 너무 넣으셨어 쫄아가지고 이거 그냥 탑에 쓰면 되겠다 에릭사이도 탑 달리면 3대2 싸움 되가지고 힘들 수 있으니까 탑 한 텀만 사려봐 아 20마리 차이 나냐 아 아씨 좋아해가지고 CS 차려 개새끼야 CS 6이야 저도 6 야 이거 봇프리징 야 이게 중렬아 네 이거 봇프리징각이잖아 이게 무한프리 무리한 무한프리징 유도해가지고 텔루 조질려고 하는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근데 그걸 못풀잖아요 지금 풀어야되는데 계속 디나이 당하는거잖아 이거 봇은 일단 계속 살해볼게 봇은 그러면 얘들아 네네네 못먹어서 그냥 허리팀 쫄라매면서 이거 사릴려면 일단 한번 밀어야되요 끝까지만 얘 이즈 6렘이 찍어줘야되는데 이거 밀자 이거 어 일로 막 밀게 남이 안보여요 이거 상대방 정글이 미드시팅 너무 많은데 태상형 역갱을 봐주시는건데 좀 봐주세요 근데 지금 미드 샌때문에 아 되게 깔끔하죠 중열아 뭐야 바텀 바텀 야 바텀이요? 오케이 바텀 2패도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룽으로 살게요 뒤에서 그 퀵파밍만 하세요 오케이 2패 어 야 이게 야 이거 테루하드 있는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 뭐야 여기 들어왔는데 엑사이 여기 들어왔지 중열아 뒤에는 엑사이 인지 좀 잘 좀 해줘 어 그냥 타워 빨리 부숴야 될거 같은데 미드나 탑 1차를 맥사이 지금 보충에 있어 네네 여기 여기 조심하셔야 돼 여기 지금 일단은 그 테루가 탑에서 싸움 한번 열어보자 탑에서 싸움 아 아 무조건 살릴텐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좋대요 우리는 스펫 호텔 어 방금 죽으러 빠진거에요 지금 네 더 빠졌다 피오라 그냥 테리 쓸 때 아 엑사이 노플이에요 우승 아 아직 헤드 이 바툼 다이브 한번 영상라 해당할수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렉사이 여기 미드, 이거 어떻게 돌아왔어? 나 돌아서 갈게요 여기 와드야 나미비야 렉사이 시야성 먼저 갔어, 이거 어떻게 해볼래? 아니면 이거 티패를... 이제 계속 타면 될지 말할까? 리맨! 리맨 생각해, 탈 준비해 어 타면 까자 이거잉 그냥 때리기... 야 탑트패 할 수 있겠어 탑트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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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탑3인이다 야 늑대 한마리 먹고 탑3인이야 이거 탑쪽 붙을게 방금 불러줬으니까 아마 이쯤에서 탑 보고 있구나 여기 지금 뒷쪽 부시에 와 두개 박혔거든 지금? 이거 지워야 돼요 뿌릴게요 동아 이거 탈 준비해봐 나 붙여도 되니까 오케이 잘 쪄다 탑트패 탑이야 탑트패 탑이야 이거 조금만 못해요 조금만 못해요 조금만 못해요 내 쪽으로 빠져 플래시로 이거 빨리 빨리 잡아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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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힐인데 어떻게 해요? 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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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패 봐야 돼요 투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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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? 아 이게 좋네 와 와 이게 좋네 소라칸디 와 돌삐네 나이스 탑 나이스 탑 아 죽다 이거 아 아 집중해 이거 아 내 봇도 좀 살았야 되는데 아 말좀 많이 해요 오케이 그래요 총 게임인데 저 미드 와드 좀 하고 올게요 남의 미드 여기 와드에요 쉐나 오토패 노공이에요 미드 쪽 한번 가볼게 어 여기 여기 피가 있어요 여기 뭐있다 뭐 있어요? 야 보다 안보인다 지금 벤 여긴 여긴 와드 된거 같겠네 여긴 와든가 여긴 와든가 여긴 와든가 여긴 와든가 끝에 안보여 끝에 안보여 그 다음 그거 너무 나가있는거에요 너무 나가있는거에요 너무 나가있는거요? 뒤에서 끝하면 뒤에서 끝하면 하자 알겠어 아니 또 프리닝 잡히는데 저거 타워에 박아야되요 용각재는거 같은데 어 야 근데 다 밑에쪽에 있단말이요 중렬아 또 당하면 안 뛰어 우리 여기 렉사이랑 계속 본만 봐주네 지금 지금 박아야되긴 한데 지금 렉사이가 용에있었어 방금 여기있어 위에있어 와드와드와드와드와드 아 블라인 개쓰르기네 블린이 큰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 앞쪽에서 야 이거 당겨질려나 이거? 당겨 죽었다 이거 큐파이밍 큐파이밍 아 큰거 나 바로 뛰어볼게 야 이거 렉사이도 탑인거 같애 아마 어 특핵공 없죠 특핵공 없어 특핵공 없어 됐어요 공 어 특핵공 됐다고? 방금 없었는데 특핵공 됐어 지금? 아 방금 여기 있었구나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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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이브 되잖아 아 근데 이거 렉사이가 안보여서 다이브 괜찮아 이거 근데 이거 퍼프트 그냥 들어가 가자 가자 특핵 이하여 야 두 개를 아우 조심해 야 두 개를 아우 조심해 대잖아 그냥 빼다 얘 빼다 얘 빼다 얘 내가 이거 파톰 다이브다 파톰 다이브다 이거 다이브요? 다이브 같아요? 못해져 아 다이브 아닌거 같은데 아 근데 어차피 졌어야 돼 형님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왜 잘해요 아 왜 잘해요 ㅅㅂ 베인 이거 탑 밀었으니까요 저희 아이고 잡히냐 탑 어? 뺏어 탑 뺏어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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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트패 누구? 다올게 이거 펠려도 안가 흠 흠 타베 막아볼까? 야 소망 있으려나 이거 좋다가 여기? Q 한번 더 해볼게 형 라인 그때 밀면 또 프리칩 들어가지 않을까요? 어쩔 수가 없어 안 밀어도 패징이야 근데 최대한 먹긴 먹어야 돼요 미드 붙을게 미드 붙었어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나도 강하고 있어요 여기 와드 받겠다 방금 안정적으로 한타로 가자면 최대한 후반까지 끌고 가야 돼 어차피 베인 같은 거 잘꺼다고 해도 프리우라가 잘꺼고 있는 건가 버리니까 드래곤 쪽이야 드래곤 쪽이야 드래곤 쪽이야 이거 해보자 투패 노테리아 우리 싸움이 세서 지금 다이애나가 너무 잘 커서 이거 줄 거야 그냥? 다이애나 집 갔다 와야 돼 치고 있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 치이는 것 같은데? 아마 아 치일 준비한다 어어어 어어어어 아 이거 어떻게 알지? 어 집중하자 이거 좋아 아 이거 와드가 없어 아예 근데 여기 시야 다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겠네 신기하게 들어왔다잉 미드 막아보죠 드래곤 나이스! 들어와 들어와! 궁돼요! 다운! 다운! 메일 볼 수 있지 않은 메일? 이거 미드 밀자 우리가 생기 잡았다 완전히 다이나 지금 맞았어 다이나 전화 나오나?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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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에나랑 피오라가 투패 물면 투패 1초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한 명 짤르고 살짝 암살 식으로 저희가 한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되게 세요 중열이 빠져 근데 이거 렌즈 업그레이드 좀 빨리 해주셔야 돼 베인이라고? 또 와드 없게 있나? 핑크를 타도 되고 저쪽 딜이 진짜 베인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한 명 자르고 시작하면 저희가 블루 쪽 레드 와도 없어가지고 이게 안보이네 어 그러게 아 여기가 시야 있었구나 아 아깝다 그거 운이 없었다 우리가 다운! 아무것도 없지 한타 그냥 무조건이 되겠는데 이거 혼자 있어요 아 고맙다 박수 좀 해볼게 형도 개인 탑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레드 쪽에도 와드가 하나도 없네 아 이거 레드 쪽에도 와드가 하나도 없네 이거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거 탑이야 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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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까지 탑이야 탑이다 가지자 빨리 가지자 가면 돼 싸우면 돼 가면 싸우면 돼 다행히 싸워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싸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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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 개피야 베인 개피야 천천히 베인... 일단 이즈는 없어 응 야 진짜 혼자 할게 너무 멀어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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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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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야 천천히 아... 아 우리 이제 없어가지고 아 너무 멀어가지고 파괴했지 너무 멀어가지고 아 네 파괴됐다 방금은 이건 들어갔으면 안 됐는데 방금 아... 물렸어 물렸어 아 5대5였으면 저거 그냥 이기는 싸움 아... 아 내가 판단 좀 못했다 방금은 이러면 콜 좀 해줘 형도 나름대로 판단하긴 한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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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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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드가 지금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한타는 5대5 천천히 가자 우리 지금 한타는 5대5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응 이거 막아야되는데 가고있어요 저 스페을 운이긴 한데 아... 이번 용하트 때 한번 해보죠 저희 스페이 다있잖아요 지금 잠만 먹을게 네 바텀 빼고 와봐요 오케이 갈게요 탭으로 갈게요 테로운입니다 탭으로 갈게요 탭에 궁 살았다 나이스 좋아좋아 이번 한타 때 이즈 궁 있어야되요 응 용때만 하는거지 딱 돌아와 용때만 하는거지 여기 시야 먹혔고 우리 지금 일단 아 얘는 완전 시야장 깍세게 하는거 나 투템 있으니까 시야 먹을 수 있어 이거 돈 먹어야되 먹어줄게 시야 일단 우리 쪽에 와드도 다 되있다고 보면 일단 바로 와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와드요 나 와드 지금 3개 다 박혀있는데 나 와드 지금 3개 다 박혀있는데 제가 와드 할게요 바로 용 30초야 네 이거 미지에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탭에 이재집가가지고 저거 텔로밖에 못오거든 네 미리 지금 밝게 먹자 나오면 짐보깔 끊어놓는거 괜찮아 동화형이 베인만 봐주면은 될 것 같네 우리가 미리 좋은 자지 먹고서 나오자마자 치저 쳐도 좋아요 그냥 푸시하다가 진짜 바로 그냥 먹어도 되거든 우리가? 우리가 한 장도 더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남았어 지금 빨리 늙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쟤는 포지션 느려가지고 저 베인한테 핑거 바로 박을게요 오케이 바로 친다? 저도 베인한테 바로 침대요 1대에 들어오는 거 생각해? 1대에 들어오는 거 생각해? 아 아 아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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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베인 봐 아 베인 베인 봐야 되는데 베인 베인 죽자? 아니 이거 베인 보다가 아파가지고 그래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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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딜 없단 말이야 아 아론 가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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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베인 풀 빠졌으니까 다 맞았다 아 이거 켄이 이즈 보는데 아예 잡을 수가 없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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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으로 갈게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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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은 있거든요 여기 딸이 형 드림 봐야지 안반보호감 없었다니 음 무너졌다 아 이거 너무 비벼졌네 흠 흠 아직 좀 없어 아이고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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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있어 가고있어 게임 봐야돼요 베이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 CS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육심내다가 또 두거 잘려가지고 아 아 아 아